보고서 완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에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론 폴더 안에 세 번째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섹션 더블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위험 1번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출제 위험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요. 다음 지시 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왼쪽에서요 모든 액세스 개체 클릭하신 다음에 테이블과 커리가 있는데 현재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는 대여 목록 커리를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일일 대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 데이터 탭의 레코드 원본에서 문제 제시된 대여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되 먼저 일일 대여 현황에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함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에 표시하고요. 또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혹시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에서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정렬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대여 일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정렬을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 다음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되 동일한 대여 일자에서는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오른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대여 일자는 내림차순 같은 대여 일자 안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자세히를 클릭하셔서요. 바닥글 구역을 표시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글 구역을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 수 있고요. 보고서에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을 보고서 바닥글의 대여 건수 소개라고 되어 있는 모든 컨트롤을 대여 일자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대여 일자 바닥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대여 일자 바닥글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다음 txt 누적 금액에 대해서 txt 본문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누적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 필드에 누계값이 표시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누적 합계에 대해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금액에 대한 누적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에 txt 금액 컨트롤의 5번이죠? 아니요 4번입니다. 4번에 누적 금액에 대해서 금액 필드의 누계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 볼게요. 대여 일자 바닥글에 아까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 옮겨 놓으셨던 대여 일자 바닥글에 txt 대여 건수 그러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대여 건수 옆에 txt 대여 건수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대여 일자에 대한 대여한 건수가 표시되고 계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카운트 하나 함수를 이용해서요. 모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여 일자 대여 건수 그 다음에 txt 소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일자에 대여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sum이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필드는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필드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대여 일자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본문에 대여 일자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겠다.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여 일자 바닥글을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그룹 바닥글 0이라고 선택이 되실 거고요. 형식에서 대여 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가 표시되저록 대여 일자 바닥글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새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페이지 바꿈에 가셔서 그 다음 구역 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바닥글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바꿀 수 있도록 구역 후를 선택하시고 다음 여덟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페이지 선택하신 다음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현재 페이지는 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가로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슬래시를 표시할 건데 앞뒤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기에서 n% 연산자와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한 칸 스페이스 띄고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띄고 문자 처리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p-a-g-e-s 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요. txt 날짜 왼쪽에 있습니다. pxtxt 날짜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 날짜가 화면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우선 컨트롤 운번 데이터 탭에 컨트롤 운번에다가는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함수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형식에 오셔서 형식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연, 월, 일 연이 네 자리네요. 연 네 자리 yyy-mmdd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과 형식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나는 귀찮습니다 하시면 모드 탭에서 하셔도 돼요. 모드 탭을 이용하셔서 함수와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입니다.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인쇄되도록 페이지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지 방향은 위쪽에 보고서 디자인 도구 탭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요. 페이지 설정 탭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 안에 가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보고서를 완성하는 열 문항을 작성해 보셨고 작성하신 후에 우선 보고서 바닥글을 위로 살짝 올릴게요. 보고서 바닥글을 대여일자 바닥글로 옮겨 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살짝 비교해 볼까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의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파일에 가셔서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 열기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보안 경고에서는 컨텐츠 사용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모든 액세스 개체 표시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여러분 상관없으세요. 물론 보고서 완성하신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테이블과 어떤 커리를 연결하는지 확인하겠다 하시면 모든 액세스 개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셨고요. 다음 지시상미 화면을 참조하여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에 가시면 지역 매출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그룹 정렬 및 요약에 지역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네요. 2차적으로는 정렬을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정렬 추가를 클릭하셔서 판매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존의 정렬은 그대로 유지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정렬이라고 하면요. 지역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되었던 것은 그냥 두시고 우리는 판매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다음 지역명에 바닷글 영역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역명을 선택하고 자세히를 클릭하셔서요. 현재 바닷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닷글 구역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고서 바닷글에 현재 보고서 바닷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지역명 바닷글 영역으로 옮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바닷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지역명 바닷글로 위치를 옮겨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보고서 바닷글은 크게 조절하셔서 보이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역명 바닷글에 지금 옮겨 놓으셨던 지역명 바닷글에 TXT 매출액 평균이라는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를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출액의 각각 상품의 매출액과 순매출액 마주맥의 각각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을 표시하시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하시고요. AVG 라고 입력하시겠죠. 함수 AVG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다음 두 번째 TXT 순매출액 평균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같은 방법으로요. 는 하시고요. AVG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순매출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순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TXT 마진액 평균도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는 AVG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마진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을 표시하시오라는 작업은 하셨고요. 통화 형식을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또한 실선의 테두리 스타일을 적용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작업하려면 첫 번째 선택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컨트롤 상자를 각각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오셔서 문제에서 통화 형식에서 통화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통화 선택하시고요. 또 하나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오셔서 현재 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선을 선택합니다. 물론 각각 세 번을 하셔도 되는데 같은 형식이라면 첫 번째 거 선택 두 번째부터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서 같은 형식의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지역명 머리끌에서요. txt 지역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역명 가로 열고 지역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는 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명을 대가로 묶어서 지역명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n% 연산자와 문자를 작성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문자 작성하신 다음 가로 열고 다시 n% 그 다음 문제에서 지역명 안에 지역 코드를 입력하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지역 코드 그 다음 n% 연산자 문자 가로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명 가로 열고 지역 코드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txt 순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 그룹별 각 레코드의 번호를 1, 2, 3, 4 순으로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요. 1, 2, 3, 4 순으로 하시려면 컨트롤 온번에 는 1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누적 학계에 오셔서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1, 2, 3, 4 형식의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명 머리끌 영역이 지역명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 반복돼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명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속성 시트에 그룹 머리끌 0이라고 되어 있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매 페이지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바닥글에 첫 번째 있는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날짜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시스템 날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그럼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우선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하시고요. 데이트라고 입력하시죠. DATE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문제에서 봤더니 다음과 같은 형태인데요. 연, 월, 일 연또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네 자리 Y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MM, 월, DD, 1이라고 입력하시면 월은 두 자리 일도 두 자리 그 다음에 문자 1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클릭하시면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 몇 쪽이라고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요. 는 하시고 표시되는 문구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문구어서 전체 중에서 한 칸 정도 스페이스가 띄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할 건데요. 전체 페이지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대가로 문구어서 페이지 S까지 입력하신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5, 5 다음에 쪽 중은 띄워쓰기가 안 되었으니까 그냥 큰 따옴표 문구어서 한글로 쭉 중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엔 한 칸 띄워져 있네요. 스페이스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되 현재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대가로 묶어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M%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문구어서 몇 쪽이라는 쪽자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죠. 8번에 있는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밖에 작성이 되어 있나 우리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인쇄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매출 현황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4번에 있었던 지역명 지역명 가로열고 지역코드 잘 들어가 있고요. 평균값 형식 형식값 실선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내용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보고서 완성하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